성경읽기 새해를 맞아 다짐하는 성경읽기 중간에 실패했던 적 있으신가요? 2023년에는 지구촌 공동체 성경읽기와 함께 끝까지 달려보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 허락하신 축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며 나누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의미로 축복합니다 1월 2일 내일부터 새롭게 온 가족 온 세대가 함께하는 지구촌교회 공동체 성경읽기가 드디어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성경읽기는 이동원 원로 목사님과 최임성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읽기에 참여하여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2023년 지구촌 공동체 성경읽기는 지구촌교회 홈페이지, 지구촌 공동체 성경읽기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매일의 성경 말씀을 손쉽게 받아보세요 또 오늘의 말씀을 다 읽으셨다면 홈페이지에 있는 퀴즈를 풀고 퀴즈왕에 도전하세요 매주 퀴즈왕을 선정해 상품을 드립니다 온가족, 온세대가 함께하는 2023년 지구촌 공동체 성경읽기 주의 말씀이 당신의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퀴즈왕